안녕하세요 앨범을 냈어 앨범을 냈어 엄마 할 때 죽었나 해서 앨범을 냈어 몇 시간동안 몇 시간동안 누워서 있었습니다 노래 잘 듣고 계신가요? 쪼니 쪼니 수고했어 수고했다 진짜로 원래 인스타 라이브 하는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켰어요 너무 원하는거 같아가지고 노래 좋죠 노래 좋죠 앨범 좋아요 1년동안 만들었어요 제가 피해야지 보내줘 보내줘 흠 만들자 응 보내주면 만드는거지 뭐 마침과를 보여줘 살 안뺐어요 살 안 뺐어요 살 쪘어요 살 쪘어요 기분 안좋은게 아니라 앨범 랩을 누워서 조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각 전혀 없고 피곤합니다 피곤합니다 저녁 저녁 먹어야 되는데 잡아봄 너무 귀찮아 요놈 눈물이 그렇게 rozk 넌 누워 살 쪄.. 살 쪄가지고 홈트합니다. 홈트 세상이 갑자기 염대염말도 나왔네 세상이 각박하다 그래 얘들아 세상이 각박하다 그래 그래 세상이 각박하다 그래서 내가 캐틀벨과 폼롤러와 아룡 그리고 고무 같은거 이렇게 막 눌러뜨려서 이렇게 하는거 그거 가지고 운동을 홈트에서 한다 일단은 운동은 재미있게 해야되는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해야되는것 같습니다 운동은 뭔가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하는 곳들이 말투가 돌아온다구요? 음 말투가 돌아오네요 아냐 진짜 저는 재미있어서 운동장 못가가지고 집에서 맨몸 운동과 일어나서 캐틀벨 스윙 근데 웃긴게 뭔지 알아요 캐틀벨 스윙 운동중에 기르보이 스윙 기르보이 스윙이라고 있대요 그거 합니다 기르보이 스윙 그거 배워가지고 공복에 싹싹싹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배운지 얼마 안되서 그 코로나 이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못 못가요 그래서 기르 기르보이 스윙 그래서 뭐 배운대로 어떻게든 기억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든 일어나서 공복에 몇 분이 아니라 5라운드 20분씩 5라운드 하고 스윙스 형의 집들이 선물로 옛날에 선물로 줬던 스윙스 형의 옛날에 집들이 선물로 줬던 그 뭐냐 마이 마운틴 그거 50분 탑니다 기르보이 기르보이 스윙 스윙 그거를 안 했더니 살이 계속 쪄가지고 근데 또 살 빼려고 하면 다 쉴 거 같아가지고 먹는 건 맛있게 먹고 먹는 건 맛있게 먹고 먹는 건 맛있게 먹고 공복 공복 유산소로 공복 유산소로 예 그렇습니다 어떤 치킨을 제일 좋아하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비비큐 좋아합니다 이 이 이 이 하면 안 돼요 제 제 이빨이 제 제 저 이빨이가 아니라 제 이빨 제 이빨이 유병재 형님의 이빨과 닮아 있습니다 황금 황금올리브 궁 룰 그래요 이게 더 잘 더 잘 거 같은데 꿈에서 이상한 소리는 안 할 런지 발음 연습 발음 발음 연습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가끔 잘 잘 못 말할 때가 있어요 잘 못 말할 때는 어 의식이 돌아왔을 때 네 전자 담배입니다 제가 오 또 맞췄어 원래 제가 목표는 딱 하나였거든요 저 제가 를 저가라고 안 하는 거 그걸 너무 고치고 싶어 가지고 이제 제가 라고 합니다 전자 담배를 피는데 전자 담배는 순수 니코틴 ogen 찾아왔는데 연초에는 연초에는 이렇게 하는데 연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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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불이 빨리 꺼지지 않게 하는 화학물질이 있대요 그게 좀 위험한 건데 그게 없는 게 전자담배 입니다 그래서 금연을 했어요 완벽한 금연은 아니지만 전자담배로 금연을 성공 20일 근데 지금 담배 생각이 너무 많이 나네요 저 하나만 피면 안될까요? 연초 악남은 피게 해주세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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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 핀다고 달라져요? 하나 핀다고 달라지냐고요 하나는 필수 있잖아 어? 왜 안된다는 건데 이유를 말해봐 그럼 내가 진짜 담배 끊을게 무슨 이유인데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이유를 말해보라고 이유를 말해보라고 이유를 말해보라고 그 하나 핀다고 뭐 달라지냐? 하나 핀다고 뭐 달라져?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저와 연기 연기하실 분 굿컷 기념 대뜸 연기배틀 요청을 주시죠 요청 보기 자 어떻게 이거 초대하면 되나? 안녕하세요 뭐요? 자 연기대결 연기대결 레츠고 욕 네? mate 지금 뭐 하자는건데 씨 이새끼 아직 덜 맞았구나 너 선배가 선배 같지 않지? 너무 잘 받아주시는데? 끊긴 건가? 끊긴 건가? 아이고, 다음 장가 시작. 무서워. 다른 분 무서워, 이 사람. 다른 분. 자, 합시다. 야. 왜? 뭐 하자는 건데? 왜 뭐 하자는 건데? 아니, 화를 냈으면 왜 화가 났는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다든지 내가 왜 하는 건지 알겠어? 말해줘야 알지, 내가. 꼭 말을 해줘야 아는 거야? 말을 해줘야 알지, 내가. 너 어제 어디 갔냐고. 너 어제 어디 갔냐고. 집에 가셨습니다. 재미있어. 오, 미칫. 아가야. 뭐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냐 타유리 존니 저기요 저는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냐 인생은 담배죠 그래 인마 아는 새끼야 왜 그래 왜 이렇게 나약하게 빠졌어 뭐가요 왜 이렇게 나약하게 빠졌냐고 너 이길 수 있지 네 너 이길 수 있지 다음 시합 네 확실해 말해 네 그래 관장님이 좀 보시신다 들어가 봐라 좋은 일일걸 사랑해요 사랑은 오케이 연기 요청 들어갑니다 연기 배틀 레츠고 뭐하지 다음 거 뭐하지 뭐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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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증언으로 프리스타일로 이렇게 해야돼 대본은 없어 사전에 주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안 들어오신데 자르겠습니다 요 놈 요 놈 요 놈 한번 해보자 너 안되나 요 놈 한번 해보자 안 들어오나 요 놈 요 놈 재밌겠어 뭐하냐 지금 2차 때 어디 팀을 갈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너가 지금 그거 할 때야 어 너가 지금 그거 할 때냐고 어 형 야 너 나가면 나 어떻게 해 어 나 혼자 패티하고 얼음 누가 푸고 우리 이러려고 일한 거 아니하잖아 형 근데 저도 됐고 너가 꼬셔서 난 나 서울 왔다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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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 떡볶이집에서 순대랑 같이 팔자고 해가지고 나 여기 온 거야 근데 뭐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를 하겠다고 형 난 난 뭐야 난 너한테 뭐였니 아니 아 그래도 저도 오래 했잖아요 우성아 우성아 네 형 야 정우성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우성 형 너 이거 해야 돼 이건 너와 나의 약속이야 그리고 표정 맞춰요 아 네 네 어 그리고 네 이건 우리들의 약속이고 그렇죠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마지막 마지막 가게야 신중하게 생각해 형 형 그러면 이번 마지막으로도 나 나갈게 고생했잖아요 저 솔직히 다시 돌아올 거지 다시 돌아올 거냐고 아니 아니 본선까지 가면은 좀 확실하게 말해 다시 여기 돌아올 거냐고 여기 네 자리 지금 네가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마늘 다시 깔 거냐고 어 아니 그 마늘 깔은 거 그거만 말해 나 진짜 너 때문에 서울 올라왔다 그거만 말해 돌아와서 마늘 깔 거지 아니 내가 그 선글라스 니 나 돈도 없는데 응 첫 알바 받았을 때 너 마늘 깎을 때 눈이 너무 눈이 너무 맵다 해서 내가 사줬던 거잖아 근데 그거 갖고 네 그거 갖고 네 쇼미더머니 나가서 응? 이거 푹팍하면서 플렉스를 하겠다고? 너 어떻게 하여간한테 그럴 수 있니? 아 진짜 아니 형 제가 좋은 성과 일어내서 우승할게요 우승해야지 아버지도 버리고 형도 버렸으면 야 그래 알겠다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너 이번에 나인이라고? 이번에 나인해 네 이번에 벌써 나인째라서 나인째야?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해서 응원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저도 됐고 야 너 아니 마늘만 까다가 야 너 그냥 떨어져 어? 너 그런 애야 너는 너 지금 이 마늘 까는 것도 못하고 이러는데 너 거기서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형 너 스윙스 이길 수 있어? 누구요? 스윙스 이길 수 있냐고 킹 너네는 못 이겨 이길 수 있냐고 어? 멀리 나요 오케이 오케이 시간이 흐르고 6개월 후 6개월 후 6개월 오 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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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냐? 뭐시 잘 지냈어? 아직도 야 진짜 오랜만에 본다 내가 또 썩글라서 그 어디서? 그거 버렸죠 형 형 그게 언제쯤 형 그 언제쯤 형 아직도 그거 하세요? 아 가긴 하지 코로나인데 좀 괜찮으신가? 아 재밌는 얘기하자 재밌는 얘기 아니 아니 오랜만에 재밌는 얘기하자고 아휴 어? 야 내가 형 웃고 이러니까 동생같이 보이지 아 동생같이 보이지 아 동생같이 보이지 형 야 들어가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형 항상 아 형 말하세요 말하세요 기다릴게 아 뭐 먼저 말해 아니 형 그때 사줬던 선글라스 되게 고맙고요 그거로 인해서 이제 웃음까지 했어요 그걸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근데 형 형 형 그때 마늘 마늘 까는 법만 좀 더 잘 알려줬으면은 사실 저희 사리가 이렇게 틀어지지 않았을텐데 그거때문이었냐 그것때문이였어 저는 이게 좀 말은 맨날 저만깐잖아 그것때문이었어요 아니 뭐 그것때문인건 아니고 그냥 그래서 그래서 준비했어요 뭐시기 빼누비에 초간단 마늘 까기 기계 다이슨 아무튼 너무 반가웠고 네 반갑습니다 형님 너 알고보니 알고보니 학연지연이었더라 나랑 아 그쵸 저희 선배였는데 항상 엇갈리지만 선배였죠 우리학교 후배 우리학교 후배 그때 그 공연 쓰셨던 것도 그때 있었어요 뭐라고? 형 그때 그 공연 옛날에 졸업하고 나서 서퇴근 기억나요? 서퇴근 기억나요? 서퇴근 기억나요? 서퇴근 기억나요? 그때 저 보고 있었어요 아 진짜? 그래서 그때 형이 했던 말이 기억나요 널 지금의 너를 있게 한 말이었지? 말해봐요 그건 진짜 그건 맞아요 아 진짜? 그때 딱 와가지고 여러분 여기 학과장분이 저의 졸업을 안 시키려고 했었는데 제가 어쨌든 지금 외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더 열심히 해서 지금 공연 보지 말고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거 듣고 바로 빡쳐서 그 힙합실에 가서 갔었습니다 이렇게 만나다니 그렇게 만나게 되다니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거요 모르는 거죠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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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몰라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냐? 뭐야 역시 프로듀싱에 좋아 어떻게 될지는 몰라 에잇 아니 새로운 곡 새로운 곡이잖아 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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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느낌 새로운 어허 이런 죄멋같은 일이 내게 생겼다니 정말 신기하도다 어허 이런 어허 이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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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저씨처럼 턱수염을 만져 크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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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을 보자보자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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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무서워서 안 들었구만 응 야 어색해 형 나 알았어요 네 살짝 이렇게 음 음 구독하 음 나 생각났어 같이 할 곡 생각났어 어 뭐야 어떤거에요 어허 야 쟤 또 뻔한거 하네 그치 멋있으면 뻔한거 하네 쟤 쟤 쟤 발전 안하네 계속 이걸 언제까지 울고 먹을거냐 와 쟤 이제 재미없다 딱딱하는데 국밥집에서 나가고부터 시작이야 뭔지 알아? 오케이 나가고 어이 국밥집 잘하네 국밥이 맛있어 이런거 하다가 인터넷 꺼짜내다가 붓 띵 하고 맑시미ش 맑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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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비서는 삼삼 비서가 따르는 커피에 취미 있을까 없을까 어 취미 있을까 없을까 어 택배를 뜯었더니 여기에 돌이 있을까 없을까 여 돌이 있을까 없을까 여 중고 중고 거래를 했더니 이사람의 카톡 프로필이 경찰인데 이게 맞을까 하니까 여 사기를 칠까 말까 여 별로입니까 살짝 박자감각이 좀 박자감각말고 지금 좋았습니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 이제 인스타로만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밖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케이 그때 만들어 보는 걸로 네 좋습니다. 저희는 뭐 항상 영광이죠 영광 그때 만들어 보는 걸로 그때 만들어 보는 걸로 하고도 한 번 더 보는 걸로 해서 어 그때 만들어 보는 걸로 보고 한 번 더 보고 공연에서도 다시 코로나 끝난 코로나 공연에서도 보고 코로나 공연에서도 보고 이제 형네 회사 쪽이 한 번 더 보고 하고 나서 이제 어 엄마 보고 나 길이보이랑 같이 하게 됐어 엄마 한 다음에 이제 어 근데 무심코 책장을 봤더니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 속에 장보고 아 그 장보고 보는 와중에 어머니 장보러 가시고 그리고 예전 음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러다가 오케이 그러다가 아니 멈추지 마 오케이 네 그런 머시 뱉음을 보고 있다가 얘가 1등이었나 2등이었나 생각하다가 내 뒤에 있는 상 보고 어 그 내 뒤에 있는 상 보고 나서 그 밥상에 있는 단참보고 김치가 왜 이리 짠것 김치가 왜이리 짠것이냐 김치가 왜이리 짠것이냐 김치가 왜이리 짠것이냐 미혼을 너무 찬 미혼을 왜이렇게 많이 넣은것이냐 미혼을 왜이렇게 많이 넣은것이냐 하면서 밥상을 업고 없고 한국 힙합심도 없고 혜성같이 등장 혜성같이 등장 혜성같이 등장 혜성같이 등장 킬노 나이들 몰이겨 빠이빠이 이제 끝으로 가겠습니다 사회에서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스 고려하시오 예 개소리 대잔치 그렇습니다 연기 대결을 하다가 이런 일이 그러네요 연기 대결을 2분 연기 대결 한번 막판으로 하고 가보겠습니다 누구야?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 파악 안 돼? 연기 대결 컨텐츠잖아 연기 대결 컨텐츠라고 연기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얘 왜 끼는 거예요? 얘 아무 말도 안 하는데요? 야 대사 안 쳐? 형 뭐야? 어딨어요? 그거 뺄기야 별줄 알고 놔 갖고 왔지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는 내꺼 이건 내꺼야 내 소중한 팬 분들이 주신 선물 내꺼 그거 갖겠니? 주세요 나쁜 새끼 넌 인간이 아니다 형님 비트 위에서 랩하고 싶습니다 소원입니다 소원이요? 네 그래 아 이게 또 염따 형 말씀하오네 그래 성공 성공의 엑스표 이상한 사람 만났어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많다 생각했을 때도 더 많아 어 이 분 빠질 수 없죠 방금 전 분과 굉장히 신분이 있는 이 분은 연기 대결 성공할 수 있을지 응 연기 대결 왜 웃냐? 왜 웃는데 안녕하세요 아 왜? 쌍꺼풀이 한쪽만 있으시네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낫다 저도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니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저녁 드셨어요? 저녁이라 얼굴 이렇게 문지르면 되는 건가? 기리보이님 네 아 네 뭐 뭐 기리보이님 뭐 기리보이님 뭐 기리보이님 낙낙 기리보이님 무제한 안 쓰시죠 왜 왜 왜 왜 기리보이님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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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쓰시죠 무제한 무제한 안 쓰시죠 와이파이 부제한 안 쓰시죠 끊겨? 끊겨요 와이파이 부제한 안 쓰시죠 낙낙 낙낙 되나? 됩니까? 지금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이제 다시 싸우면 되나요? 다시 연기할까요? 네네네 어떤 거 해볼까요? 상황이 이미 주어졌던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 내 마음대로 한 건데 아 좋구나 프리스타일러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먼저 시작해 주시죠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야 뭐 왜 그렇게 뻔뻔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뭐 누구 눈치 보시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계신 거예요? 아니 왜 와이파이는 계속 기간이 아닌데 아니 그건 저번에 해결했잖아 아니 저번에 갚지 않았나? 항상 이런 식이야 항상 이런 식이야 아니 항상 이런 식이야 아니 내가 갚은다고요 항상 이런 식이야 갚을 네? 갚을게요 돈 때문에 이러는 거 같아 보여요 제가? 아 그건 또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갚고 우리가 싸우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구나 고작 몇 푼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러는 걸로 보여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나 때문에 회사에서 짤린 거 나 때문에 회사에서 짤린 거 그 얘기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와요? 그런 얘기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야 내가 그거 때문에 생각 못 할 거 같았지? 그거 제가 당신이 눈썹 태워 먹어서 그거 부장님한테 꼰질러서 그래서 짤린 거잖아요 제상이 원래 이래? 잔말 말고 돈 갚으세요 잔말 말고 야 너도 꼬우면 줄 잘 타시든가 내가 이거 잘 써야지 임마 법정에서 봅시다 법정? 길이 보이시 야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뭔지 알아? 그게 뭔데요? 여기에 다 있어 다이소 PPL에요? 뭐 하는 거예요? 다 있어? 다 있어고 김변호사 성변호사 김변호사 여기 서울은 내 땅이야 300페이지 정도에 변호사 페이지가 있다 변호사 명함 페이지가 있어 거기서 거기서 하나 이렇게 골라 그래서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변호사님 아이고 술 한잔 해야죠 확연 지원으로 해결하시겠다 당신이랑 얘기 못합니다 당신이랑 얘기 못합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우리 변호사님 성변호사 성변호사 야 너 나랑 말 못해 왜 말 못해요 왜 말 못해 당신 몇 개고가 너 내 변호사랑 얘기할 거야 지금 또 웃음이 나오지 많이 웃어둬 당신 법정에서 봅시다 우리 말로 해서 되는 문제 뭘 자꾸 보재 좋은 얼굴이자고 세상 좋아졌으니까 가던 길 가. 가던 길 가세요. 좀. 어? 핸드폰 팔고. 해요. 다 해. 핸드폰. 핸드폰. 다 해. 길이 보이시. 길이 보이시. 길이 보이시. GR 보이시. GR 보이시. 그럼 누구 이름이지? 눈 똑바로 뜨고 지금 절 봐 보세요. 눈 똑바로 뜨고 절 봐 보세요. 당신 지금.